전공이나 인턴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돈도 안 되고 의료소송도 여러분들 많은 분야에 뛰어드는 그런 젊은 전공이들끼리 자기들을 바이탈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젊은 날에는 낭만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의협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을 여러분들 들어가서 예과본과를 거치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나올 겁니다. 험하고 어렵지만 외과 같은 데를 가서 서전이라고 그렇게 하죠.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담력도 있고 체력도 강할 것이고 머리도 좀 뛰어날 것이고 사명감도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필수 의료과를 가는 겁니다. 바이탈학과를 그 젊은이들이 나는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대우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사람이 여러분들 밥으로 살지만 사람은 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세월이 흘려서 저와 같은 그런 연배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그려지고 죽지만 그런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생명을 매수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탈뽕 그 바이탈뽕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지만 나는 너무나 고결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인 거죠. 가족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막고 싶겠습니까 아들 딸이 바이탈과를 가 가지고 외과의사가 되어야겠다 흉부외과의사가 되어야겠다 신경외과의사가 되어야겠다 소아과의사가 되어야겠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야겠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어야겠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마취과 여러분들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옆집에 보니까 누구 아버지나 누구 여러분들 아들들은 다 피부과나 성형과 가가지고 돈도 잘 보고 편하게 사는데 말라고 그 길로 가나 이렇게 여러분들 부모 마음은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이 바이탈뽕에 취한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수만 명이 생명을 건지지 않습니까 현대아산병원에 이런 폐암으로 입원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외과의사가 있으니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암 여러분들 치료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역사상 큰 일을 하셨고 윤 대통령의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 바이탈뽕에 여러분들 젖어 있던 전공의들 전부 다 정신을 체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양보를 하더라도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많이 원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깨어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책임감이고 사명감이고 소명감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답니다. 정부가 덕달같이 이런 달라들어 가 이런 도둑놈 죽일로 많은데 내가 뭐 하려고 뭡니까 그렇게 뭐죠 밤새 가면 수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여러분들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전공의 바이탈학과의 전공의들 함께 새로운 눈과 개안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기여를 결정적 기여를 하신 분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최월이 어려우면 아마 바이탈가 출신들이 아이고 저 양반이 없었으면 내가 평생 동안 바이탈뽕에 이름도 채 가지고 살았을 건데 아무튼 지금 와가 보니까 참 윤 대통령께서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흉부외과는 1년에 20명이 가지 않습니까 바이탈뽕에 취했을 겁니다. 바이탈뽕에 취해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전국의 이름 2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990년대 90명 수준에서 20명 정도가 가는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대단한 위협을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남긴 겁니다. 이거는 대형배군의 이름 적자 발생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예가 본가 전공의들에게 절대로 바이탈가를 가서 안 된다. 바이탈뽕에 다 뭡니까 이렇게 취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아마 의로계에 계신 분 같아요. 바이탈뽕 참 누가 이름을 정했는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의 좋은 능력은 탁월합니다. 맞습니다. 뽕쟁이들도 한 번 약물에 취하면 그 황홀함에 미친다 하지 않습니까 바이탈뽕 의사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고 고통의 극에 있는 사람을 내 손으로 치료해서 다시 생명을 살릴 때 그 보람과 희열 의사로서 누리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정말 뽕일 수도 있는 건지 그 뽕 오직 의사로서의 최고의 보람의 경지 의사가 된 이유를 바로 보여주는 나의 존재 가치의 증명의 순간을 오롯이 내 노력으로 내 피 땀으로 이루고 만들어온 전공의들을 이 나라의 잘난 국민들은 밥그릇 싸움하는 의사논들이라고 욕했습니다. 그 덕에 이제 막상 우리가 심장이 멈추고 숨쉬기가 힘들며 극한의 고통에 허덕일 때 의사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겪으실 겁니다. 그 잘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겪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장을 어마어마하게 잘 아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바이탈 뽕이란 실체를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젊은 날 비슷한 여러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스를 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매스를 든 일당 1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러면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한 전공의 어머님이 너무 귀한 정보를 남긴 겁니다. 작년까지 바이탈 뽕에 취해서 필수과를 가겠다고 고집 피우던 우리 집 아이가 이번에 확 돌아섰습니다. 자기 동기, 선배, 후배들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겠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죠. 고맙다고 해야 되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자식을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이 특정 대상이나 사람과 너무나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만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 의사들 함께 돌팔매 던지고 이지매하고 욕서지만 윤 대통령이 메스 들고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거들먹거릴 수가 있다면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조경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면 그만두게 되면 집에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소에 계시는 분하고 이러면 하나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박민수 씨가 이런 뭐죠? 푸른 병풍생 옥을 잡고 전공의들 금박하고 하지만 그냥 그만두게 되면 연금 갖고 사는 평범 남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바이탈뽕에 취해서 필수과를 가겠다고 난리를 피우던 애가 이번에 확 돌았었습니다.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한 만정이 떨어졌고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이 나라의 관료에 대한 만정이 떨어진 거고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대 아산병원이 올해 4,500억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그냥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완전히 뭡니까 돌아선 것은 통계에 안 잡힙니다. 이게 수십 년 갈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게 그렇게 겁난 겁니다. 무지함이라는 것이 그토록 겁난 겁니다. 캄보디아의 폴보트는 전 국민 가운데 몇 십 분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무식해 가지고 자기 동기 선배 후배들 모두 그것을 외국으로 나가겠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을 갖고 있거든요 젊음이란 세월을 저희도보다 한 30년 정도 세월을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사 면허는 취득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가 여러분들 재능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꽃을 피우겠죠. 사람 고마운 걸 알아야 되고 사람 귀한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나라는 앞으로 대단히 전체주의화로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을 특정 지역의 직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다룰 수 있냐 이야기죠. 사람 귀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걸 윤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절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집안을 구해준 거고 아들을 구해준 거니까 여러분 이 두 부분은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남기신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수가 여러분 60% 70%가 윤 대통령 여러분들 의료계획을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돌아와요 부산항을 외쳐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이분이 이제 3월 달에 떠나신 분입니다. 이 흉부외과 주로 이런 폐암 같은 수술을 많이 하신 아주 실력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의 최세훈 부교수인데 이분이 떠나실 때 사직의 변을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대학병원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보고서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전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불능으로 망가져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3월 중순이거든요. 4월 5월 6월 지금은 얼마나 이런 망가졌겠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팀이 우리 팀입니다. 의대 교수 전임위 전공위 인턴으로 구성된 우리 팀이 전부 있었을 때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습니다. 아마 현대 아산병원 외에 대부분의 병원들의 수술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을 겁니다. 그건 뭐 통계를 이제 공개 안 하겠죠. 한 분께서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 의사인력은 전공위 인턴과 레지던트 40% 그리고 전임위 전공위 수련 이후에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다시 1, 2년 저임금으로 일하는 전임위 10%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 50%입니다. 그러니까 50%, 40%, 10%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 시간은 전공위가 주당 100시간, 기본 80시간, 교육 목적으로 8시간, 기타 등등 해서 전임위와 교수님들은 일반진 근로자들 근무 시간보다도 더 일을 합니다. 전공위들 업무 시간을 계산해 보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전임위들이 대학병원에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전공위 4명, 전임위 1명, 교수 5명 이렇게 10명으로 간단하게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전체가 700시간인데 이 가운데 전공위가 400시간을 차지합니다. 어제 한 분께서는 80%라 했지 않습니까? 총 여러분들 인력 구성에서 전공위가 40%를 차지하지만 두 배 정도 일을 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공위 비중이 80%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가 700시간 가운데 전공위가 차지하신 분이 400시간이니까 어제보다 좀 낮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550%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전공위들 역할을 그냥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는 무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도 뭐라고 여러분들 제가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언어를 이렇게 조탁 언어를 만드는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도하다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담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자행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시스템 전체 그냥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린 겁니다. 수술은 외과의사 서전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취의사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괜찮은 환자는 낮은 연차의 마취 전공위가 담당하고 상태가 중한 환자는 경험이 많은 마취가 담당합니다. 지금 마취과 전공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들 몇백 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줄을 털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논평을 자주 남겨주시면 대단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이거는 수술 현장을 직접 아시는 분이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과의사가 마취과 여러분들 전공위나 전임위가 없이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마취과 전공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들 몇백 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줄을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수술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자 여러분